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원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에 살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참미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말씀은 봉승체를 갈 때면 매번 한자, 신자에게 이 복음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봉승체 할 때에 승체를 모시고 가는 신부는 제발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신자를 거룩한 생명의 약으로서 이 신자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며 봉승체를 가게 됩니다. 그를 제발 치유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봉승체를 하게 됩니다. 아기에게 세상에 나온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소고기도 전복도 아니에요. 아기에게 가장 완전한 음식은 엄마 몸에서 나오는 그 모유가 가장 완전한 음식이 되죠. 엄마 몸에서 나오는 그 모유의 성분에는 세상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양식으로서 제공되어지는 부분과 또한 엄마 모유에 속해져 있는 세상의 많은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성분들이 엄마 모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고 마시라는 말인가 라는 사람들의 그 논란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힘 그리고 세상의 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은총의 그 성분이 예수님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또 생명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선물은 이 영원한 생명의 약은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의 약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름아닙니다. 사제가 미사 마지막 부분에 성작을 닦으면서 성의를 담았던 그 성작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라고 신부는 기도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생명의 약은 오직 미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시는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신자분들과 이곳에 있는 신자들 성체는 생명의 약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에 살게 하는 약은 없는 것이죠. 오직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그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모든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아든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예수님의 몸을 보다 더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 모신 예수님의 사랑의 약은 세상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게 하며 나에게 닥쳐올 죽음과도 같은 아픔들마저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약이 맛있어서 약을 먹지 않습니다. 병원이 좋아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오늘 성당에 오고 이 미사를 봉헌하는 모든 분들은 성당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당에 와야 됩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성당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굳이 한 가지의 목적을 굳이 취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영원한 생명의 약으로서 내가 취득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당에 억지로라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무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지는 은총의 또 거룩한 그 약이 되는 것이죠. 그 약은 성당에서 미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평화방송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 이유는 오기 싫었는데요. 우리 성당을 새로 짓고 싶어요. 우리 성당은 청송하면 뭐가 유명해요? 사과가 유명해요. 또 하나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교도소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송군에서도 교도소가 있는 청송교도소가 있는 진보성당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 사목과 동시에 진보면에 있는 우리 신자 35명과 함께 본당 신부 겸임 교도소 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이 15년 동안 건축 헌금을 내고 아직도 성당을 짓고 싶어하는 그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보면에 사람들은 성당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교조소가 있어서인지 많은 수많은 개신교들이 모든 종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당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간판이 없으면 성당 입간판이 없으면 청송의 유명한 사과가수원에 있는 사과창고처럼 보입니다. 이 근처에 와서도 성당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당 간판 없이 이곳이 천주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성당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35명의 신자들이 15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지울 수 없으니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 신자들은 또한 교도소에 있는 청송교도소가 되게 큽니다. 교도소 안에 4개의 교도소가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제 소자 3천명이 넘고요. 교도관들이 1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가면 두 대의 미사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라면과 과자를 사들고 갑니다. 400명분을 간식을 사들고 갑니다. 우리 제소자들과 제소자들을 돕고 있는 우리 본당 신자들과 또 우리 본당 신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우리 성당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교도 할 수 있는 약 신자가 7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고 예쁜 성당을 짓고 싶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교도소 사목하기는 좋은데 그 교도소와 미사하러 가면 제가 제일 험악하게 생긴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제소자들과 함께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도 좋은 신부로 살고 싶습니다. 신자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보고 그냥 참아 그냥 잊지는 못하고 오지랖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겁도 많은데 용기 내어서 이렇게 평화방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아무 욕도 안 먹는 신부로 살고 싶은 사제의 그 이기적이고 안일한 마음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방송에 임하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신자들이 너무 예쁘고 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35명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진보 성당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제의 26년을 살아가는 저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도움 안 받으면서 사는 것이 편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추구하며 살던 저에게 이 35명의 신자들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살면서 천주교 신부는 지옥을 많이 간다던데 왜 갈까 혹시 내가 지옥을 간다면 어떤 이유로 지옥을 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만 굳이 한 가지 제일 큰 이재 때문에 저는 지옥을 갈 것 같아요. 제가 신자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지옥을 갈 것 같아요. 그 말 해놓고 기도 안 한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거짓말이 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다짐을 하고 우리 성당 진보 성당을 도와주는 우리 신자들 위해서 게시판에 신자들의 기도 지향을 적어두고 매일 미사 때 우리 신자들과 착한 신자들과 함께 꼭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간판이 없어도 성당처럼 보이는 성당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15년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성당 그리고 이 성당에서 하느님의 그 사랑이 담긴 생명의 약이 마구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영혼의 위로가 되고 끊임없이 지쳐가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총의 힘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15억을 모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작고 예쁜 성당 하느님이 머무시고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는 성당을 짓는데 우리 신자들 많은 마음과 또 격려와 위로의 도움을 간절히 또 간곡히 정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당은 생명의 약이 있는 약국이 됩니다. 거룩한 그 약국이 우리 짐 보면 청송교도소 옆에 있는 우리 성당에도 생겨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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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